다 온 거야? 네 여기서 내리면 돼요 집이 어디야? 저기 보이는 끝집이에요 아 저기야? 추운데 집 앞까지 가서 내려 괜찮아요 골목이 좁아서 돌아서 나오시기 힘들어요 괜찮아 그게 혹시라도 엄마가 보시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 그러네 보시면 또 속상해하시겠다 그래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오늘 즐거웠어 선물도 고맙고 그만 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응 저도 잘 지내 정아야 정아야 난 참 좋았다 널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신 보지 말자 다신 보지 말자 그만 가 갈게 얼른 가죠 얼른 가죠 지금 내가 서 있네 내가 주저하는 동안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 그 위에 간직하던 것들을 놔두고서 다시 나가려 해 멀어지는 날 돌아보겠지만